XSFM입니다. I, D, W, K 저희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을 넘어갑니다. 사망자는 3천 5백 명이 넘었고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유럽은 하나잖아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검사 수가 워낙에 빠르게 상승을 했고 우리가 옛날에 가끔 이야기하던 영국보다도 더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이라고들 이야기했던 이탈리아의 의료체계가 뒤늦게나마 본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뒤늦게 본실력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그 전에 처리를 잘해주었어야 할 정치권이 뭉개고 있었거든요. 선거도 말이에요.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되면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을 뭉갯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선거 일정이 여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의 중요성을 결코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XSFM 그것은 알겠습니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충청남도 시간입니다. 더불호 유피디입니다. 퓨처 농축산인이 앉아있어요. 안녕하세요. 퓨처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민생 덕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퍼블릭 웰페어와 프리덤 리퍼블릭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오늘 공화당보다 민생당 후보가 많네요. 충남이. 의외입니다. 오늘 정의당. 아 정의당도 있구나. 저스티스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리어스 아티스트 윤세민입니다. 그게 보통 한 사람인 경우는 없는데요. 앨범 부클릿을 뒤져보면. 그렇죠. 오버뷰. 충청남도 오버뷰. 충청남북도는 지역구 획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대에 한 석 늘어났던 11석 그대로입니다. 충청남도역. 현재까지 예상치로 가장 많은 후보가 본선에서 다툴 지역구는 민주당, 통합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이 출마할 6대1의 당진시고요.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제주방원을 연구하다가 이응이 많이 붙네요. 말 끝에. 그런데 자유공화당 후보들 조사하다 보면 공황증세가 올 것 같긴 해요. 민주당, 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전 지역구, 정의당과 자유공화당이 3곳, 민생당과 민중당이 2곳, 무소속도 2군데에 2명이 출마해 있습니다.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비계된 천안시장 재선거. 이번 지자체 재선거들 중에 가장 큰 지역구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 의원은 천안시 5선거구에서 시의원과 군의원은 아산시 가선거구와 금산군 나선거구에서 각각 선출합니다. 세 곳 모두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만 보이네요. 알렉스 컴스테이션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에서 도와주고 있는 엑세스 FM 그것은 알게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충청남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주 방언 때문이 아니고 윤세민 때문이었어요. 윤세민 방언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환절기에 알렉스가 달의 추출물 특별전을 합니다. 추출물을 전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팝니다. 네. 파격적인 가격 할인과 함께 헬릭스미스에서 판매하는 프리바이오틱스 7일 체험분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네. 좋은 기회네요. 대한민국 기후가 좀 군대식으로 변했잖아요.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늦게 가는. 환절기가 별로 없다. 지금이 환절기예요? 네.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4월에도 눈이 온다 이런 얘기를 고참들이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역하고 와보니까 서울에서도 4월에 눈빨이 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벤트를 5일만 하는 건 좀 아쉽죠. 헬릭스미스가 좀 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당자가 좀 게으르길 바랍니다. 시국도 하수상하니 뉴스보다 까먹길 바랍니다. 평산 네이처처럼 설까지 추석 이벤트를 하기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5일은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증정품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요. 어쨌든 일단은 5일만 합니다. 네. 알렉스 계속 꾸준 구매하시는 여러분들 5일 동안 놓치지 마시고요. 14대 성무용 무소속에서 민자당으로 16대 함석재 자민연에서 한나라당으로 16대 전용학 세천년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17대 박상돈 열린우리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유독 지역구 의원들의 프랜차이즈 이적이 잦은 천안시라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간의 유권자께서 표로 당선시켜주던 당시의 승자들 소속 정당별의 의석수는 13대 이후 신민주공화류 6, 민정당류 2, 민주당류 8, 무소속 1이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쓴 걸 벗겼었는데요. 천안은 20대의 분구를 내서 의석이 늘었고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도지사로 레벨업했지요. 박찬우 의원은 공직선거부 위반으로 인한 낙마를 했습니다. 선거를 여러 번 더 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디펜딩 챔피언은 한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여당 후보 문진석, 58세 남자, 중앙대 정액과 육군 만기, 98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원 있는데 무슨 가게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어떤 가게에서 식품위생법상 음향기기를 설치하거나 심야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술집이 아닌데 음악을 틀었다는 건가요? 음향기기나 심야 주류 판매가 안된다. 제가 생활, 저의 요즘 생활 동선으로 말하면 아마 맥도날드. 편의 방? 맥도날드를 클럽으로 만들었다. 슈퍼마켓인가. 모르겠어요. 음공. 슈퍼마켓 바깥에서 야장 차리고 뭘 하셨나. 사실 식품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벌금 100만원 정도. 네. 전통적이지 않고 아주 독특한 당적 관리가 눈에 띕니다. 95년 민주당에 입당했고 07년까지 당적을 유지했으며 15년에 천정배 의원을 따라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지지부진하자 이듬해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 후보자 추천위원이 되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민주당 광주석 갑 송갑석 후보 지지선언을 냈고 다다음 달에 국민의당에 입당합니다. 종횡무진인데요? 그냥 송갑석 의원의 개인적인 팬일 수도 있죠. 17년 4월 19일부터 안철수 대선 캠프 중앙선대위 국민소통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10일 뒤인 4월 29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이거 문 대통령 개인적인 팬일 수도 있죠. 아니요. 양쪽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열흘 뒤인 5월 8일 천안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수행한 기록도 까였습니다. 그냥 유명 정치인들을 한 번씩 다 만나는 거에요. 왜 있잖아요. 싸인 무조건 받는 거에요. 그렇죠. 싸인 수집가. 그런 거. 어릴 때 클럽 가면 싸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티셔츠에 싸인 100개 있는데 남는 자리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국민의당은 5개월 뒤에 탈당합니다. 아직 길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지선에서 당선됐죠. 그때 비서실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아 진. 그러고 보면 진정한 충청형이네요. 어 그럼요. 당은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내 당이다. 모르죠. 뭐 업무 능력이 완전 뛰어나서 여기저기서 호를 받았을지도. 그냥 돈을 주길래 간 것 뿐이다. 이제 이때 시비가 났던 것은 사실상 해당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양쪽 모드에서 들었다는 거죠. 본인은 너무 빠를 뿐인데. 그러면 양쪽의 자료를 가져와서 반박하면 되겠네요. 안 했다. 얘네가 날 싫어한다. 근데 해당 행위냐. 얘네도 날 싫어한다. 근데 해당 행위냐. 적의 적은 너희 편이다. 그냥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의 적이었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치료비와 만 9세 이하 아동 치료비. 중증 희균한 칠성질환 아동 의료비의 국가완전책임제. 저 서슬퍼런 의협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의 50% 어린이를 수용하겠다. 이건 중앙당의 공약일 거예요. 아마. 이 공약은 4년 전이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정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요. 사립을 국공립 전환하는 사례들이 요즘은 나오죠.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파행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여 기부로 사용하고 5회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 전액을 기부로 반납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일하는 국회의원 법이 공약입니다. 4년 전 같으면 국민의당에서 40년 전 같으면 박정희가 냈을 것 같은 느낌의 공약입니다. 출석부 공약 쪽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조금 그렇네요. 네. 불체포 특권은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너네 회사에서 언론이 그렇게 많이 부추겼고 사실 그전에 안철수 캠프에 국민의당도 그런 걸 많이 부추겼어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방종한다.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튼. 너네 회사에서 너 일시키겠다고 저런 규정 만들면 좋다고 그 회사 입사하겠네요. 아이 공부 안 할 때 때려보니 잘 듣더라 하는 수준 같습니다. 통합당을 보보시죠. 미래통합당 신범철 49세 남자 정당인 천안 출생 천안 남산초 개광중 북일고 충남대 법학학사 서울대 법학 석박사 수료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무박사 예. 전가 없고요. 경력으로는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양력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정책기획과 주로 외교완보통이었는데요. 저서로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가 있더라고요. 유명하죠. 같이 여러 사람들이 국방연구자들의 공저인데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에서 그렇게까지 시크릿은 아니라는 혹평들이 들어가고 혹평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화나 장병들 정신교육용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밀떡 블로거들의 십자포화를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장병들 정훈교육용 자료 진짜 부실하거든요. 일부 제외하면. 그리고 하마터만 편하게 살 뻔했다라는 2019년 일존에 자전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건 뭐 주식 실패의 답인가요? 하마터만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인생인데 말이죠. 열심히 살라 이런 뜻이어서 그 정도. 신범철 후보는 기타 후보의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 그리고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 형성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요. 데이터 센트럴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거 파느냐고 지금 바쁘잖아요. 대기업 포함 기업 연구소 유치와 교육으로 대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그런데 기타 후보의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정과가 아무도 없네요. 이번에는 문제 삼고 빼고는. 문제 삼을 수가 없다. 정과를 문제 삼을 수 없다가 맞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기업 연구소 유치와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서 천명의 우수 인재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천안, 갑이,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즉 쇠락해가는 원소신까지 포함해서 농촌 지역입니다. 천안은 지역 내 서북구쪽 즉 쌍용동, 불당동, 천안, 아산역 주변의 개발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젊은 도시지만 지역 내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외지인들이 어쩌다가 이의 있어서 들르는 천안은 원주민들의 천안이 아니죠? 네. 전략 공천된 신범철 후보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연구소 유치를 하겠다고 내건 이유는 이미 대기업의 공장, 즉 삼성과 현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장 유치하지 못해도 연구소들을 유치한다면 지역 개발과 더불어 13개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내에서 잘 할 거다. 이런 정도의 좀 간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아마 차마 내걸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정의당 장, 진, 남자 53세, 농업, 대전생, 산내초, 대정, 중동, 서대정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과 없고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의 연대사업부장 졸업 후 철원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과 없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저 정도의 운동권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렇구나. 철원에서 농민운동을 해서 전과가 없나 봐요. 그런데 그 공공연대의 학생회가 아니군요. 이 사람은 53세군요. 네. 전과 없는 게 신기합니다. 잡혀가도 12번은 잡혀갔을 것 같은데. 주로 뭐 훈방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구리우나. 아니면 은신의 대가. 네. 그러다가 충남 천안시 농민의 천안 농민연합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04년 전농의 조직적 방침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입당, 그러나 정파 갈등에 실망하고 탈당하여서 진보 정의당 창당 멤버가 됩니다. 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인데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에서는 총선 예비 후보가 모두 등록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요. 장진 후보를 검색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당이 버렸습니까? 정의당 충남도당에서도 천안 을 후보와 서산 태안의 후보의 출마 소식만 있고 심지어 배너가 돌아다니거든요. 출마한 후보에 그 지역도당에서는. 그런데 장진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당과 혹은 중앙당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충남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 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 장진을 검색하면 올바른 검색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장진 감독도 안 나옵니까? 후보 올바르지 않아요. 여기 위원장인데. 지역도당 홈페이지에서 올바른 검색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설마 사칭인가?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상하거든요. 자기도. 그렇죠. 자유공화당이 지금 경선을 하게 생긴 거죠. 왜 웃어요? 후보가 열었으면 복수면 경선을 해야지. 자유공화당 정조희 54세 남자 한영대 신학 석사 신학자입니다. 현재 개척교회인 아침애빛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당에서는 기독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의 기독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럼요. 그럼요. 중요하죠. 제일 큰 고객인데요. 직업을 목회자가 아닌 정당인으로 적어냈으니 아침애빛교회 교회인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척전에는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부목사였고요. 지난 지선에서 천안시의의원 출마를 했는데 당시 재산은 2,600만원 병역은 필 변희재의 책 손석희의 저주 이거는 흥마술 책인가요? 혹시 책이 아니라 인형 아니에요? 그런 책이네요. 인형과 바늘 세트 이런 거 아니에요? 2017년 북콘서트 뒷풀이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굳이 분류하면 전 변희재기입니다. 아 이거 그거 중요하죠? 공화당에서 근데 이제 변희재기에는 당권에서 밀려난 다음에 외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2017년이면 개파 갈등이 있기 전에 그냥 이제 그때는 변희재가 한다고 하면 다 갔죠 뭐 우리가 지금 자유공화당 시간이라 이 얘기를 잠깐 할 수 있는데 그 자유공화당이 갈등을 봉합하고 분당을 또 겪지 않고 지금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지금 기적처럼 보입니다. 의외로 변희재기가 외부 싱크탱크 역할에 만족을 했죠? 완전히 밀려났어요. 만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용히. 자 강압적인 설득은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하며 온건한 홍보 방식을 강조하고요. 천안시 태극기 집회에서 사탕을 나눠주어서 사탕 목사라고 불립니다. 아 강압적인 설득이 아닌 사탕이군요. 아 뭐 미디어워치 후회판도 나눠주고 그래요. TV 아침의 빛 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에 매주 예배 영상을 올리는데요. 다른 교인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저게 요즘에 전국 때문에 온라인 예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2년 전부터였어요. 그냥 저 솔로 물리군요. 네. 나름의 정교불리인지 유일한 온라인 창고인 유튜브에는 공약도 선거 홍보도 유세 현장도 없습니다. 오 정교불리 오 공화주의자. 저는 약간 개척교회가 자립능력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군요. 3월 8일에 예배 영상을 보면요. 특별기도 순서에서 자신의 출마를 언급합니다. 아 진짜요? 상황상 나가게 되었다. 상황상? 는 말을 해서 기도도 들었어요? 네. 혹시 미사를 그걸로 대신한 거 아닙니까? 미사가 아니라 예배고요. 예배를. 예배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출마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기탁금과 인식 비용. 400만 원. 이 발언을 신뢰한다면 당직자 형 출마자죠. 아 그럴 수 있군요. 제가 성격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요. 조용하고 온건하고 재미없고 수줍음이 있는 하쿠파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봤기 때문에 지금 덕진인이 알고 있다. 2년 전 지선에서의 인터뷰 영상 같은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소개할 후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 아직 안 된 거군요. 지금 경선이든 뭐든. 다음 공화당 후보죠. 조세빈. 배우자는 나폴레옹인가요? 2년 전에 네가 다룬 적 있습니다. 51세 남자 병천이면 출생. 그러면 빈이 아니라 핀이죠. 왜 희동구처럼. 병천면 출생. 동성초 아우네 중 천안 북일구를 거쳐 인하대에서 ROTC 31기로 93년에 임관 2014년 소령 전역. 병과는 보병으로 보병학교 전술학 교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은 단국대학교 태솔 석사 TESOL. 영어 교육 능력자죠. 직업은 정당인으로 현 자유공화당 국방안보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특보단장입니다. 우리공화당 시절부터의 순정파입니다. 아 장교 출신도 있군요. 내세우는 별명은 2년 전과 동일하게 돌진하는 황소. 빨간색 철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돌격대장 스타일입니다. 마초적이에요. 밑에 부하들 진짜 고생했겠다. 아까부터 성격을 논하고 있어요. 후보에. 그래서 돈이 궁한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공천주기 편해 보입니다. 자유공화당 쪽으로 오더니 자유공화당처럼 말하네. 2년 전 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산은 3억 6천. 그리고 전 유엔 군사정전 감시단이라는 경력이 있는데요. 처음엔 JSA 근무를 갖고 사기치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실제 유엔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했습니다. 연관으로 제대했으면 그런 경력 하나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로 가는지까지는 못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테솔 석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영어 능력도 이것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이력이 박근혜 구출의 당위성을 먼저 얘기하느라 살짝 뒷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에서 이 후보의 프로필을 찾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드인도 있어요? 네. 이 프로필에는 가천대경영대학원에서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는 정보도 있더군요. 보통은 중령이나 대령쯤 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거나 하는데 대학원에서 인맥사유로 저녁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공약은 지역공약만 살짝 얘기한 상태입니다. 구도심, 슬러머 해결, 천안역 신축 공사. 그런데 이 천안역 얘기는 보궐선거 때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아까 농축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역 현안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한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조세빈 후보였습니다. 네. 천안을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53세 남자 단수공천 직산 사문초 천안중 천안중앙고 성균관대 89년 부총학생 회장 상병복무 만료 레이닝 챔피언 전과 없고 천안 의뢰 네 번째 출마 현재 스코어 2승 1패 20대 스탯 본회의 출석률 92.9% 상임위 출석률 농해수위 92.47% 대법관 인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히 100% 19대 때에는 본회의 91.95% 상임위 87.34%였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대표벌이법안 95개 중에 원안가결이 9건 수정가결이 12건 가결률 22% 좋은 편입니다만 가결법안 중 일부는 단어고치기법안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한 이유를 보실까요?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농축산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가 전남에서 그것도 열심히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61EA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거 매크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운송인 등에게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바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학비 지원 조건에 충족한 졸업생들이 농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비 지원 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 등등 중간 정도 퀄리티는 됩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이종만 58세 남자 충남 보령생 직업은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중앙대법대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수료 평택 지청장과 천안 지청장을 지냈습니다 광명시 강원도민회 법률자문위원이 중요한 경력이고요 20대 광명갑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보궐선거에 출마 경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민회 법률자문위원회 광명에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라고 하면서 선거에 나왔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금 희한합니다 20대 광명시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를 한 경력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은 충청남도 천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천 토박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요 천안에서 지청장을 했고 변호사 상공회의에서 자문 변호사 등을 해오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거 제가 아는 한 전국에서 제일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이 통합당 동작에 있는데요 서울 가서 얘기해보죠 지난 총선 때 경기 강명에서 정치의 생리를 모르고 출마했다가 중도에서 포기에 이곳 천안에서 꿈을 이루고자 학연, 지연 등 지역적으로 충청권이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본인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여하튼 묘하게 충청형입니다 아니 그러면 충남 토박이론은 내세우면 안 되죠 보통 충청형은 당을 이리저리 골라서 가는데 여기저기 섭렵하는데 여기는 지역구로 오게 되면서 지역을 섭렵하네요 이게 지역구 하향 후보들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붙었다가 그 다음번에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정동영이요? 충청 홀대로 하나 더 내세우고 있는데요 충청의 수부도시인 천안시민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충청의 홀대는 계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스피리추얼한 후보네 정신을 차리라니 천안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죠 충청 홀대로 하나로 밀고 가기에는 2% 아니 20% 부족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임은정 검사 항명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일을 해보니까 검찰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임은정 검사의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충남 황희정승영 황희정승영?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제도 옳다 이렇게 임은정 검사의 얘기를 경청할 얘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약이 어렵다 뭔가 통합당 공천에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네요 그래서 나 빼고는 다 깐다 공약으로는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긋지긋한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찰 연장 추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안에서는 1시간 2대 올까 말까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배차 늘린다는 공약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저 그런 지역 공약들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박성필 50세 남자 서울생 신림초 남서울중 남강고 연세대 치의학 석사 직업은 치과의사 현 연세필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외래교수 정과는 없고 병역은 예비역 중위 공중보건의사 보통 이제 의대 다니시는 분들 중위로 전역을 하죠 연세대 88학번 정의당이지만 의외로 집회와 시위를 마음으로 응원하며 지켜보는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받았던 마음의 빚을 이제 갚는 건가요? 서울생이지만 천안으로 온 계기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래교수인 것 같습니다 대학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안 살던 동네로 간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정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1년에 쌍용동의 연세필 치과를 개업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분노하여 정치에 참여 국민참여단과 함께 정치를 시작합니다 아 국청당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회복지특보 정의당 대표에 힘을 좀 안 두는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회복지특보 네 천안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통신비 인하 운동본부 공동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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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당장 라인 나우 당장 통신비를 인해하란 말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당시 대센에서 유명산 PD님은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 사진관 밖에 정보가 없다 고 했는데 이번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보도자료 등등의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플랫폼들에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아 플랫폼만 들었을 뿐 정보량은 그대로다 네 물론 2016년에 그 사진관은 저도 찾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표정 끌어내기가 정말 많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실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말투도 약간 구현동화 말투 같습니다 토끼는 어린이들이 돌아다녔어요 코딱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거요 그런 말투에 성정도 굉장히 유한 사람인데 사진관에서 자기 프로필 사진에 전문가 같은 강한 이미지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게 본인의 약점인 걸 또 알고 있었나 보죠 원래 사진사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리퀘스트가 나오면 우리는 정말 놀라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정 끌어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능력있는 사진사 같습니다 공약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격정 제로 실비보험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가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정의당 전국공약입니다 네 전지역 공영제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의당 전국공약의 경우에는 그리고 실비보험에 대해서도 확실히 거대 정당들보다 한 발짝 더 나갔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의료비 공약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국공약하고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면 또 의외로 후보들의 공약하고 약간씩 달라요 디테일은 그렇군요 맥락은 똑같은데 민중당 업어보시죠 이영남 43세 여자 경북 풍기 출신 경북 전문대 식품 가고가 교육 공무직 2010년 계룡의 엄사초등학교의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계룡 신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을을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는 천안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라고 합니다 현 민중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 정가는 없습니다 아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인사군요 그렇습니다 2월 20일 월봉중학교에서 학비노조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경찰에 수갑을 채워진 채 이송되다가 실신해서 병원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20일 노조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2월 20일에 집회를 하러 모였죠 그런데 농축산인이 저번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충남의 기간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직이죠 아직도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초동 스포츠 강사 면접시간 변경을 집회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만 개시했던 겁니다 1년씩 연장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이 그 사실을 늦게 알고 부랴부랴 면접장소로 갔는데 자르려고 함정팠군요 면접이 10시부터 했는데 30분 전까지 오라는 공지가 하루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착을 했는데 면접에 4분 늦어서 면접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시위를 하다가 우르르 중학교로 몰려간 거예요 거기서 항의를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는 이거고요 공약은 앞으로 차차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후보들이 그게 없죠 전과가 네 왜요? 이제 나올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럼요 다들 기대를 해요? 어? 천안 병에도 없는데? 아니요 천안 의뢰 한 명이 더 있으니까요 아 무소속 후보가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무소속입니다 박찬주 이름만 듣고 왜요? 61세 남자 정당인 사람 이름만 듣고 웃는 건 갑질이에요 아니 우리가 제일 관심 많았다고 보잖아요 나 온대? 어디가 나온대? 통합당이야? 아니 죽어도 나온대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무소속일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운병처럼 받아들인 남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본인만 몰랐지 그리하여 아직까지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천안생 천안 환서초 북중 천안고 육군사관학교 37기 예비역 대장 정가는 2019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400만원 공간병 갑질 사건의 그 박찬주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법 적용의 좀 이상한 부분 한국은 참 공평한 편입니다만 이딸까요?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출신들은 보통 정가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야지 없는 게 정상이죠 이분은 화끈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 박찬주 대장의 후임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간신히 학습 참의장까지 된 사람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정가의 최근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직권남용은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직 재판 중입니다 실제 우리가 갑질 사건을 보면 주로 많은 가해를 배우자가 했죠 아직 재판 중인데 폭행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역 언론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팩트체크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는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벌금입니다 대략적인 정치 입문 스토리는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인재 영입 1호였다가 취소 이후 당시 우리공화당에서 영입 의사를 비쳤으나 그랬죠 자유한국당에서 도전하겠다고 하며 입당했지만 컷오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끼리만 경선이 진행됩니다 박찬주 후보가 자유공화당에 그때는 대한해욕당이었나요 네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이었나요 입당을 했다면 얘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판도가 약간 달랐을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공화당은 인력을 수급하느라 애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사실 번번이 실패했을 따름이지 박찬주 후보는 이 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의 최종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부전승을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무소속 출마 현재는 지역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충남신문에서 배우자의 재판 연기와 그리고 갑질 여부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의사실 유포 등등으로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다수의 언론 매체가 오래전부터 갑질에 대한 비슷한 혹은 같은 사안을 2년 전부터 보도를 했다 중앙지에서도 했는데 왜 지역 언론만 보도 하루 만에 바로 고발했느냐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전략적인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만만하고 언플에 유리해서 전략이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없습니다 장군 출신이 전략이 이래서야 장군이든 뭐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려면 얼마나 유돌이 없이 대쪽같이 살아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언론인들하고 승질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생길 텐데요 이게 뭐냐면 공천심사가 한참 예민했잖아요 그 와중에 배우자의 재판이 연기가 됐었어요 공천심사 중에 그래가지고 충남신문에서 배우자의 재판 연기를 변호인 측에서 신청했다고 보도를 냈는데 사실은 검사 측에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보라고 박찬주 대장 측에서 대장의 후보죠 박찬주 후보 측에서 고발을 바로 한 거죠 그러면서 갑질 여부에 대한 옛날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고발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되게 사회가 100% 정의롭다고 믿는 것 같아요 고발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이제 공천심사 중이었으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걸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열린 재선거를 통해서 최고령 초선 의원이 된 민주당 지자체상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도 전무했으며 후모할 네이버 지식인 영웅등급 답변자에 빛나는 신경외과 전문의 윤일규 의원이 있었어요 의사협회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대업을 이뤘으니 이제 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저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독은 의사협회도 못 말린다는 속담이 있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가 답변하고 싶다 불출마하시기로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자리에 양승조 도지사와 윤일규 의원과의 커플샷과 함께 공천된 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47세남자 양승조 도지사가 빠진 자리에 박양숙 국가균형발전인 전문의원을 꺾고 올라왔지요 천안신안초 천성중 북일고 한양대법대 고향은 알려주지 않아요 4시43회 연소한 33기 개인 변호사 사무소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양승조가 발탁하고 윤일규가 추천한 이정문이라는 카피도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극도로 어수선했던 민주당 충남도당이 양승조 도지사를 중심으로 질서 재편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선 때는 특히나 정치적 보스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동안 하던 얘기를 다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충남의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자권 조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안된다 정도의 의견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놨고요 아직은 쿡 찌르면 사통팔달 젊은 천안 같은 말만 할 단계입니다 통합당 오보 보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공예없다는 말을 여러가지로 합니다 그럼요 앞으로 100번은 더 다른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창수 57세 남자 정당인 충남 천안 출생입니다 천안 광덕초 광풍중 천안 중앙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국어 국문학과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천안 내에서 단국대의 위치가 좀 있거든요 천안을 안 떠났군요 천안 캠퍼스라고 항상 명기예요 선거에 나오면 정가 없고요 경력으로는 현재 미래통합당 대변인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이었고요 천안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그리고 심대평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기도 했고요 이창수 후보는 천안 선거를 코로나19 구도로 만들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럼요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살짝 온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를 덜 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창수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 내 버스 승강장, 전철역, 택시 승강장을 비롯한 대중교통시설,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중심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 나름대로 또 방역복을 갖추고 드레스코드는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만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머리까지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인상착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는 게 이게 약간 지역의 공통공약 같아요 선포를 요청하면서 지호영 출신의 박명순의 비례대표를 처리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민주당 얘기죠 지호영 컨소시엄은 이번 마스크 납품 폭리 논란이 있었던 곳이죠 블로그에 들어가면 복사가 안 됩니다 우클립을 막아 놓은 거죠 특급 비밀이 있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기자들이 받아쓰게 하려면 상당히 짜증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간색과 분홍색을 혼종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빨간색으로 디자인 컨셉을 잡았다가 당이 갑자기 쿠포농으로 바꾸는 바람에 빨리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라는 말을 종종 쓰다가 이제는 그냥 코로나19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포기했군요 이게 장사 안 되니까 슬슬 포기하고 있어요 우한 폐렴하고 괄호 열고 저기 우한 코로나라고 했다가 그냥 이제 코로나19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선일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조선일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한국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쓰고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라고 써가지고 조선일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했었어요 기승전 코로나 관련 공약인데 이창순 후보가 코로나 사태를 선거 중심에 두고 어떻게 끌고 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석 후보 있어요 무소석 김종문 53세 남자 미락식품 대표 성정초 천성중 북일고 호서대 경영공주대 IT공학 석사 병역은 알 수 없지만 선거운동을 하다가 훈련소 동기를 만났다는 걸 보니 면제는 아닌 듯합니다 2010년 2014년 재선의 도의원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후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홍보하고 있는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홍보 활동이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입니다 도교육청의 185억짜리 네트워크 사업에서 공무원과의 입찰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조례안 발휘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도의원 시의원 출신들이 자기 의정생활에 대한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체급을 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력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다가 넣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천안시 탁구협회 회장입니다 천안시 탁구가 있는 건가? 탁구가 너무 좋소 이게 명함이고 프로필이고 빠짐없이 꼭 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뽑아도 탁구협회 회장은 껴있습니다 도의원 김탁구 중요한가봐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글은 주인공 시점으로 또 어떤 글은 관찰자 시점으로 써있습니다 아니죠 탁구왕 김제빵이죠 컨설턴트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가 쓰는지 그런 나 같은 성격이구만 네 이게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 블로그인데 평소 온화한 김종문 후보지만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면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도의원이었다고 카피라이팅 김종민 블로그 같은 약간 낯부끄러운 멘트도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 공무원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럼요 미락식품은 누룽지 식품을 많이 만드네요 저도 봤는데 그거는 부산에 있는데 그래요? 따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식품회사 이름 짓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고 미락이면 만미 즐거우라겠나 저도 보니까 저 누룽지부터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천안에 있는 미락식품 로드뷰를 보면 거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블로그 운영, 출근, 인사 등 예비후보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코드오프 되어서 재심 청구 어디서? 했지만 기각 뭐? 어느 당이요? 아 민주당에서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도 빠르게 패거리 정치 아웃으로 수정했습니다 역시 빠르네요 네 공약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 30% 확대 천안특례시 추진 대전, 충남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안 세 군데 봤고요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공주 부여청향은 18대까지는 공주와 부여청향이었습니다 부여청향은 새누리 김근태와 이완구였는데 둘 다 끝이 좋지 않았고요 원래 부여 단독선거구일 때는요 익숙한 이름 충청도의 NPC 김종필이 6선이었습니다 왜 6선밖에 안했냐 이 사람 9선인데 두 번은 전국구 나머지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유신정우였어요 JP와는 사실상 무관한 19대 챔피언이 있고요 자민년 집안 2세인 20대 챔피언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또 한 명의 19대 챔피언이 언데드처럼 일어나서 맞붙습니다 민주당 쪽만 보면 낯익은 얼굴 드릴레봤자 제선 3선입니다 아직 갈아 끼울 정도들은 아니에요 박수현 55세 남자 공주생 공주 금학초 공주대 부속중 부속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중태 육군 병장반기 강원도 시간에 원주에서 출퇴근한 국회로 출퇴근한 사례가 나왔는데 박수현 후보는 19대 때 공주에서 국회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20대 낙선자들은 도당 잘 풀리면 중앙당 더 잘 풀리면 총리실 제일 잘 풀리면 청와대로 가서 커리어 리빌딩을 했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미디어를 솔찬히 탔고 충남도지사 도전을 위해 돌아왔었지만 다시 탈락 그 후부터 현재까지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지역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대 기록이 있습니다 19대 때 스탯은 본회의 출석 83.9% 상임위 출석 79.4% 대표발의법안 30건 대한반영 108건 수정가결 1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후보를 자주 만나실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 뜸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서의 소회를 담은 19년 5월 27일 자필 블로그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솔직히 많이 지쳤습니다 나날이 느는 것은 주변의 서운함들 뿐입니다 청와대 있을 때 얘기해요 뉴스에 보면 뻔히 사법처리가 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 특별히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민원은 청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청탁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우기며 꼭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적인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려니 하며 속으로 참으려 해도 벌써 이런 세월이 10년이 넘고 보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는 자체가 지긋지긋합니다 사람의 아픔이 담긴 민원보다 욕심만 가득 담긴 청탁에 토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도 서운함과 배신만 남는 사람 사이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빛나는 웃음을 저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마지막 문장 멋있네요 청와대에서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인가 봐요 이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통합당을 보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정진석 59세 남자 9수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지금 축하드릴 것입니다 내년에 환갑 충남 공주 출생이고요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충남 공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의외로 없어요 재산 67억 4,339만 2천 원 건물이 49억 8천만 원이고요 예금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가 무려 14억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고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올라갔고 제28대 국회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부친 정성모가 다선 국회의원이죠 10대부터 15대까지 국회의원을 한 부친이고요 그리고 장관도 두루 거친 사람입니다 부친의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39살에 당선되었고요 정진석 같은 후보는 정보도 너무 많고 막말 제조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조카 며느리가 이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뭘 짚어야 할지 난감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 짚으셨네요 물론 스스로는 정직하고 단 한 번에 구설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막말이 2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걸 짚으면 되겠네요 단 한 번에 구설 수도 없었다 기억상실이죠 없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자신의 큰 공적으로 이번에 공주 부여 청양 알밤을 군납하였다라는 걸 꼽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속도로 건설비 확보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외통위의 91.07% 본회의 출석률은 83.87% 대표 발의한 거는 21개 원한가결 제로 세계유산 원한가결을 제조했는데 제로인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계속 올리는 게 뭐냐면 이 백제권이잖아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역사지구 관리에 예산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 홍보물이 벌써 인쇄되었더라고요 자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하냐면 문재인은 글씨가 될 거고 대통령은 작아요 조국 씨 추미애 장관 이렇게 해서 옳다면 1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다면 2번 경제가 잘 굴러간다면 1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2번 공주부 부숴야 한다면 1번 공주부 지켜야 한다면 2번이라는 공보물입니다 이 공보물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ARS는요? 비싼 게 돈 드는 티는 나요 이거 보고 그냥 이 사람 안 보면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기도 쉽고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민생당을 보고 오시죠 민생당 전홍식 전홍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들리는 거 되게 신박하다 내가 지금 선고방송을 한 100시간쯤 했을 텐데 이름 틀리는 거 처음 봤어요 정신이야 전홍기 67세 남자 정안면 내문레 출생 학력은 이력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전홍기 영어학원 원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상호는 영어가 재밌다 학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병역은 화농성 중이염에 의한 면제 4년 전 총선 당시에 재산은 1억 1천만 원 대부분의 이력이 안개 속에 있었는데 전홍식 나 또 전홍식이라 없었어 전홍기 전홍기 후보는 일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보의 과거 인터뷰와 각종 기록을 교차 비교하면서 최대한 이력을 복원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이거 저거죠? 전홍기 방탈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을 모아가지고 이력을 맞춰야지 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포기할 텐데 아주 약간의 힌트와 단서가 보여요 제가 그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되게 힘들게 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다들 지루해해요 그렇죠 되게 보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젠장 해봐 어서 어려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5살이 서울로 이사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마쳤는데 어떤 미국인과 친해져서 영어를 조업하고 자기 재능을 발견했대요 79년 신림동의 대제 외국어 학원을 개업하고 2년 동안 2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79년에 2억 그리고 정치의 눈을 돌려 왜인지 모르겠는데 학원문도 닫고 81년 11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 81년 그런데 또 어떤 정치인과 만나 그 사람의 의전비서가 되니 그 사람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와 길 가다가 의인을 자주 만나네요 하지만 90년 3당 합당 직전에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합니다 그리고 후보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92년에 다시 김영삼 총재비서로 들어갑니다 명분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95년과 96년에는 어쩐 일인지 자민련 소속으로 지선과 총구선에 출마해 낙선 99년에는 왜냐하면 자민련이 다시 당을 차리니까 명분에 맞기 시작했거든요 민자당일 땐 별로였는데 나는 이제 충청도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유 자체도 99년에 고향 공주로 컴백해서 지역정치와 영어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뭘 물어 진짜 내가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그런데 지역정치에선 이름이 보이지 않고요 영어학원은 2003년에 개업한 것으로 보여요 그게 현재 학원인 것 같고요 이걸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 이 글이 올라왔나 역산해서 알아냈어요 2007년에 영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2007년에 마닐라대학 영문과에 입학해서 2010년에 졸업합니다 4년간 다녔다고요? 네 그러네요 2014년에는 어디서 저질렀는지 모를 횡령 범죄로 벌금 300만원 300보다는 많은 액수를 횡령했을 거예요 2016년이 되어서야 정치에서 다시 전웅식 후보의 전웅기 전웅기 후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으니 어쨌든 방에서 탈출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틀렸거든 미치겠다 지금 왜 이렇게 다 틀렸냐 드라이 아이스 나와요 죄송합니다 전웅기 후보님 어쨌든 2016년에 되어서야 전웅기 후보의 이름이 다시 정치에 등장합니다 국민의당이 합류해 이 지역구에 출마했기 때문이지요 다음에 2017년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전과가 하나 추가되어 전과 2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또 무관심의 안개 속에 있다가 이번에 민생당 예비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이력만으로 보면 중간에 열정이 잠깐 끊겼던 충청형입니다 그렇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국민의당 시절 전과죠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하던 중 문홍식 당시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고 보도자료를 막 뿌립니다 기자회견을 와서 무슨 말을 하려나 보죠 내용은 철새 사전이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충청도 지역위원장이 정당활동을 하지 않겠다 선언 공주부여 청양 지역위원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진석 의원 오시덕 시장 박병수 시의원을 거론하면서 용도 폐기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철새 정치인 이런 사람은 안 맞는다 하며 맹비란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무시한 것 같고요 오시덕 시장은 아니 내가 국민의당의 왜가 허위사실이다 법정 대응하겠다 하며 화를 냈고요 박병수 시의원은 진짜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나온 거죠 이 발언에는 국민의당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앙당과 도당 모두가요 일단은 그죠 보호해 줄 이유가 별로 없죠 당에서 봤을 때도 하지만 전홍식 당시 전홍기 전홍기 당시 지역위원장은 벌금형이 나와도 겁먹지 않겠다 야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죄 전홍기 이상 전홍기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주세요 고객님 실패하셨습니다 아리송한 후보예요 무소속에도 이지혁 의원 출신이 있습니다 은근 바빴네 은근이요 무소속 김근태 67세 남자 정치인 충남 부여생 부여 서사초 공주사대부고 동국대 경석 6430기 예비역 육군대장 11사단장 육군대학총장 7군단장 1군사령관 제가 군인들 전과 없다는 말 취소로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시원하구만 저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그러나 자신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정당법 위반 벌금 200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 정가 2개를 쌓고 나서 2013년 2월 28일에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채 안걸렸습니다 사안이 쉬웠나봐요 12년에 처분이 됐다는 걸로 봐서 지금 중간에 사면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두고 백제뉴스는 1년여 만에 낙마드는 아픔을 겪었다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전까지 아픔인가요? 전과는 아프죠 전과는 아프죠? 말고도 지역 언론하고 관계가 많은지 지역 언론들이 국회 입성 소식만 전하고 의원직 상실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종이네요? 제 스타일로 평가를 하자면 지역 언론을 잘 길들어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력을 쭉 보면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될 텐데? 들어가는 것만 봤다 정진석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당연히 당의 총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으나 전과가 크리티컬하니까 컷오프 경선도 치러볼 수 없다니 하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애정으로 치면 농축사님보단 제가 더 따뜻합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나 안 따뜻해 그러니까 제가 더 따뜻하다고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도 눈에 띄는 구체적인 공약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정신 차리자 모드 있는 곳으로 갑시다 보령시의 총선 기록 13대부터 16대까지 자민년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용환 신민주공화당, 민자당, 자민년, 한국신당으로 당족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후에는 KBS 9시 뉴스 앵커로 유명한 자민년의 류근찬 17, 18대, 19대 때는 반기문 없는 친반국민대통합의 총재를 지내기도 했죠 19대, 20대는 새누리당의 김태흠 서천군은 60, 70년대를 풍미한 종합일간지 신하일보 80년 언론통폐합 때 경향신문에 흡수됐죠 신하일보 경향신문 출신의 언론인인 이근규씨가 13대부터 15대까지 민정당, 민자당에서 자민년으로 당적을 한 번 바꾸면서 3선 보령시 서천군으로 지역구가 합쳐진 뒤부터 이근규는 16대 자민년 소속으로 2위 낙선 17대 무소속으로 4위 낙선했습니다 당보다는 인물을 찍어주고 그 인물도 가급적 민정당류나 신민주당류일 때 찍어주는 충청 농촌형 표심의 전형 챔피언이 나오고 도전자가 그대로 미턴 매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나 소열 06세 남자라고 써놨다 그리고는 지우지도 않고 그 뒤에 60세 남자라고 써놨다 지우는 시간도 아까웠죠 일하다 졸았네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천군 마서면생 서남초서천중 공주사대부고 서강대 정액과 학사석사 공군 중위인관 공사 정치학 교관 90년 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의원으로 공채에 선발돼서 정계 입문 민선 3, 4, 5기 서천군수를 지나 지난 총선에는 공주시 박수현 의원을 잡고 도당의원장으로 당선돼서 도당에서 이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총선 경쟁력은 아직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5, 16, 20대에 낙선합니다 첫 군수선거 때 당선되면 결혼을 하겠다는 지우고 공약을 내놨었는데 03년 45세 흔치 않은 임기중 결혼 군수가 됩니다 그 공약은 제가 제일 가까운 데서 본 옛날에 무한도전 노웅철 후부의 공약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쓰이다가 지선 이후 양승조도지사의 정무부지사로 가서 지역구 관리를 재개합니다 온라인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과 지방지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전형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공들이는 노력의 상당 부분 지방지와의 관계를 잘 쌓아놓는 방식 90년대 선배 정치인들의 방식이지요 굿모닝 충청과의 인터뷰 발언입니다 서천군수 시절 중앙정부를 상대로 장항산단 관련 목숨건 단식을 하면서 1조 2천억원 규모의 대안사업을 받아 새로운 밑그림과 지역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바 있다 부풀림이 어느정도 있는 말이겠지만 국회에 가면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같은 인터뷰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값과 의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문제만 나오면 국회가 왠지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대기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본다 청와대에서 자기가 지켜보았더니 청와대에 있는 자기들에 비해서 국회가 대기업 눈치를 본다는 말인데 지난 3년간 국정음식임을 반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같습니다 통합당 오버 보시죠 김태흠 57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충남 보령 출세입니다 보령은 키조개의 고장이죠 저는 모두 축제일 얘기했는데 먹을 거로는 키조개 수부초 웅천중 공주곡 건국대 무역학과 졸업 서강대 공콩정책은 너무 귀엽네요 공공정책대학원 행석 육군병장 만기전역 정가 없고요 재산 5억 5,582만 9천원 건물이 7억 8,510만원이고 예금이 1억 3,711만원인데요 채무가 약 1억 7,694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직으로는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고요 중요한 거 하시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출석률 한번 볼게요 농혜 수위 86.30% 정치개혁 특별위 80% 본회의 출석률은 86.45%인데 대표 발의한 법안이 36개 원안 가결은 3개입니다 그 원안 가결된 것 중에 하나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어서 청도군 의원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클릭 역시 한자어 일본어 글자로 표현하고 싶은 좋은 어감인 것 같아요 한자어 일본어 알랄랄법 영업 속인 거 얼마나 다행이야 알랄랄랄 개정안이라고 하죠 이건 앞으로 외에 두 개의 원안 가결된 법안이 초지법 관련 그리고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으응 설명드리자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용어 고침이 용어 고침 김태훈 의원뿐 아니라 여야 농예수위원들의 망라된 법들입니다 이런 개정안들은 사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거든요 그런 행정 효율이 있고요 그리고 복사지마저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안이 있으면 이걸 또 다 공보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질 낭비라고 보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 번 더 얘기하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기재부와 관련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결특위가 해놓은 것을 기재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다는 게 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혹은 법사위에서 자꾸 검사하다가 자꾸 무관한 법을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되돌려버리면서 파워게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편의를 맞춰서 국회가 국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다가 좀 잘못된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두 번의 총선 동안 제가 이거 뒤집으면서 느끼는 거는 벌금 올리는 것 과태료 올리는 것 알랄라 바꾸는 것은 그냥 전문위원들의 영역으로 남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전문위원들이 올리면 국회는 그냥 다 같이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부풀려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농혜수이잖아요 제가 전남에서 할 얘기를 잠깐 프리뷰해드리자면 이번 회기에서 농혜수위는 위원장을 필두로 이 올랄레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황중인 그래서 지금 제가 놀란 게 오히려 김태흠 후보가 36개밖에 안 끼워 넣었다면 이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농혜수위가 좀 문제예요 호남 가서 확인하시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시민 시민회의에서 선정한 2015년 6월에 워스트 인사에서 왜요? 보수 성향인데 왜 워스트 인사가 됐을까요? 2015년 6월에 충남 도의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충남 도내 현안과 총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낮에 그런 거 아니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 번 그냥 회자시켜드립니다 이거는 보수 시민들도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지난 1월에 당내 경상도와 강남에서 3선 이상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라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 3선 의원들 근데 문제는 뭐냐 김태흠 후보가 이번에 3선 도전이거든요 이번에 3선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3선 성공하면 원내 대표의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지역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이 폭탄을 맞게 될지 피하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남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보령의 3선이 물러나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아산시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갑 아산갑입니다 갑은 자유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온 이명수 의원 을은 민주당이 오랜만에 한자리 얻은 아산입니다 아산갑은 17대 챔피언과 20대 챔피언이 대결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리뷰킹 내가 졸린거야 이거 쓰면서 정말 이름만 아무 말 던지고 있어 이름만 보면 바둑 정말 잘 들거같은데 바둑이나 장기구 52세남자 아산온양읍생 연천복시 시조가 고려의 개국공신 복지겸입니다 밑에 뭐라고 썼는줄 알아요? 드라마에서는 길룡우 아 졸렸어요 진짜 온양초 아산중 아산고 명지대 총학생회장 졸업하고 코리아제록스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복사기 구입 문의가 들어온 회사에 방문을 했더니 대학후배가 복후보를 보고 선배 선배가 이런거 하시면 어떻게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야 그럼 내가 복신대 뭘 해 전불이야 복국집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중정부장이다 라는 80년대 학번 아저씨의 자조석긴 한탄이 떠오르는 일화입니다 신처럼 취급받거든요 사실 저희 때도 그랬던거 같은데 99년에 오영식 의원으로부터 전대협 서울지역 동우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때부터 가장이 정치인으로 돌변한 것 같습니다 02년 전대협 동우회장을 하다가 농우연대선캠프 아산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공식 감투를 씁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아산지구당 위원장도 정몽준 지지하러 가버리고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노릇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노무현을 지키게 된 사연을 저리 자세히 쓰는 요즘의 후보들이 많지요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고 길게 쓰는게 있고 지우고 축소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충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상 가득했던 안희정을 깨끗이 지우고 나머지 다른 얼굴들로 채워놓은 정갈한 충남 후보들의 테이블을 보면서 그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고요 유권자가 좀 더 이성적이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유권자도 필요한거 꺼내는거 꺼내놓고 필요없는거 치워놓으면 됩니다 합리적 거래가 마지막까지 필요할 곳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17대 열리누리당으로 아산에서 당선이 됐는데 지지자들에게 총선전에 오바를 했습니다 주민 960명에 대해서 청와대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의 관람을 주선하면서 공짜로 구경시켜주거나 1인당 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직을 잃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현행선거법이 너무 빡빡해서 보좌진의 머리가 부서지는 수준이 아니면 어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정도는 선을 그어서 법 밖에 두어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4년에 당선 무효가 됐고 4년 뒤에 사명복권됩니다 아산 국회의원은 16년 만에 도전입니다 통합당 오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대학원 행석박 육군 중위 만기 전역이고요 정가 높습니다 재산은 6억 9천만원 정도 있고요 건물이 한 10억 7천 5백만원 정도고 예금이 3억 한 7천 4백만원인데 채무가 약 8억 자민년 상임위원 열린우리당 상임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유선진당 상임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상임위원 상임위원 그랜드슬러 수집가 당잔냐도 아니고 상임위원 임명장 수집가 국민의당이 없네요 여행용 트렁크에 스티커가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형이죠 이게 나는 경력으로 웃어보기엔 처음이에요 요새 상임위 출석률 보건복지 86.21% 본회의 출석률 85.81% 발의한 법률이 무려 215개 원안 가결법안이 17개 수청가결 5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별 일부 개정법률안 이건 뭐냐면 공유수명관리법을 공유수명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법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용산공원 및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건 뭐냐면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하이퍼링크 수리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깨진 곳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뭐냐면 이거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강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새로운 법안 이죠 좋다 이거 하이퍼링크 수리 이걸 또 찾아낸 것도 참 모자관이 찾았겠죠 국회의원까지 뽑아다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란은 무척이나 싫어하는 후보 같습니다 질서정현하죠 그래서 왜 상임위도 똑같이 모으잖아요 이것저것 안 하고 나는 혼란이 싫어 이러면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딱 강맞추고 아마도 뭐 이렇게 이런 법이어도 아마도 자기의 공보물에는 215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한 부지런한 의원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죠 신동빈 롯데회장 측에게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서 후로즌델리 전모씨에게 3억원을 주라는 이런 정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후로즌델리라는 작은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팟빙수 기계 만드는 기계래요 이거를 롯데푸드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롯데푸드가 이거 기계 안되겠어 라고 했는데 팟빙수는 출시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롯데갑질 사건으로 조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명수 후보가 회장님 국감 나오게 할 거야 3억 주라고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에 부르겠다라면서 이렇게 협박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원 본인 워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회장님 국감 나오게 할 거야 이게 있어요 세상에 자료가 이게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랑 윤세민이 이거 국감 방송할 때 조사한 적이 있어요 나갔었나 기억 안 나네 3억 원 등 특정 액수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롯데갑질의 피해 기업을 챙겨주라는 차원의 얘기만 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 국관 소환권이 국회의원들의 쏠쏠한 돈 벌이라는 거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이게 사건이 나중에 가면 이명수 당시 의원과 호로진델리 쪽과 롯데 측이 말이 서로 막 안 맞고 대혼란으로 갔어요 2011년에는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즉 청목회인데요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 의혹으로 2150만 원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도 당했습니다 뭔가 되게 깨알 재테크를 근데도 잘 빠져나가네요 현역 의원이 해볼 수 있는 구설수 중 최고가 원래 금품 구설수인데 이건 또 잘 피해갑니다 구속까지는 안 당해서 이명수 후보는 3월 6일 금요일에 자기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선장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지원받으시었고요 아이들의 화장실 개선 사업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걸 또 깨알같이 자기 성과로 가져가는 건 지나치게 짜잘 혹은 찌질 제가 다선 후보인데 이렇게 가혹하게 구는 이유는 공약이 너무 깨알 같거나 없거나 여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와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전체 후보에 한 70-80% 되지 않나 싶어요 아산을입니다 강훈식 디펜딩 챔피언 47세 남자 아산군 온양읍 생 대전홍룡초 명석고 건대 청학생회장 2002년 신훈패션이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했는데 얼마 안가 정정당당 정당의 대표가 돼요 정치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이 문장은 이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정당당 회사를 만들자마자 정치인이 된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당 이름은 저게 무슨 감성이며 경기도지사 혁신분권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100일 민심대장정이라는 거 할 때 역임했습니다 그 외에 막 거대 사막이 뜯어먹고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전역이 있는 삶으로 상종카를 친 손학규 07년 대선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공직선거는 1승 2패 18대에는 민주당에게는 사지 수준이었던 아산의 혼자 원선어와 단수공청대회 패배한 뒤에 나중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무특보로 활약합니다 아산갑의 복귀왕 후보와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대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복귀왕 당시 아산시장이 조직적으로 밀어준 후보 때문에 밀렸다고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기록 본회의 출석률 94.19% 상임위 4차 산업혁명특위 83.33% 국토교통위 97.14% 예결특위 92.86% 헌재재팔간 선출에 관련한 인사청문위 100% 준수합니다 75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수정가결 8건 11% 가결된 법안 일부를 소개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앞서서 철도시설공단이 북한철도의 건설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국가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손을 대서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납기간 제한을 없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선정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도급구조에서 하청업체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임금 체불할 상황을 줄이는 의도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재산이 5억인데 정치자금 전용예금이 절반 이건 자기 돈이 아니죠 건물이 6천만원입니다 사는 곳이 걱정됩니다만 또 어떤 곳은 비싸지 않은 집이 있으니까 제 걱정이나 하겠습니다 어? 정가 말씀하셨나요? 무면허 운전 100만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50만원 뺑소니는 아니고 음주율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행인 점은 2003년에 무면허 운전을 한 다음에 8년 사이에 면허를 딱히는 땄네요 그러니까요 크레이지 택시 두 건 있고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박경귀 60세 남자 환각 축하드립니다 정당인 은봉초 은봉중 오냥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이렇게 읊어주는 이유는 모든 글에 행정학 박사로서 행정학 박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랑스러워하니까 저도 한 번 읊어드렸습니다 박경귀 후보의 동심을 파괴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후보들은 지나가다 발해체이면 다 행박입니다 행박박 정도 병역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없고요 재산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흑수저인데요 아버지는 둔포장나 뗄나무를 태다 파는 나무꾼 오냥 재래시장 풀빵장수 특권과 반칙을 모르고 열심히 참 바르게 자랐다고 본인이 말하였습니다 경력은 전 대통령 소속 국민 대통합위원회 잘 모르겠어요 경 귀 경청하는 귀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경귀 박경귀 그래서 경청하는 귀 블로그 운영에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1년 11월부터 박경귀의 행복한 고전읽기 박경귀의 언론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2019년 12월 17일 후보 등록 후에는 더 많은 개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경귀 TV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을 2010년 이후에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빴던 걸까요 아직도 자유한국당 아산시일 당협위원장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무조석 아니에요 이거 목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저서로는 공정이 먼저다 자유인의 선택 그리스 인문의 향연 감추고 싶은 중국의 비밀 35가지 등의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책은 궁금하네요 인문학 좋아하시네 상태로 저기 리뷰도 많아요 그래요 중국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지하철역에서 팔고 있을 것 같은 책 제목인데 그래도 인문학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런 건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블로그나 이런 뭐 많이 합니다 개발 이슈가 많은 곳이 아산을입니다 탕정 은봉지역이죠 트라팔리스라는 삼성맨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타운하우스 같은 곳도 있습니다 탕정면 면사무소가 웬만한 구청만 해요 정말로 하지만 주변에 인프라 미비로 아산의 부가 사무소가 곧장만 해요 아산의 진짜 그거 가보 장난 아니에요 그거 되게 슬프지 않아요 아니 지자체에 갑자기 그동안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인력들과 고급 인력들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들어왔더니 그거 다 사무실 만드는데 돈 쓰고 세금 다른 데 나가면 아산의 부가 천안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주장을 늘 하죠 천안에 학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천안과 아산은 오랜 앙숙가도 같은 지역입니다 아산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천안 불상 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 아산에서는 오랫동안 이동 없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던 게 천안 아산역 이름 지을 때죠 천안 아산역은 지금 아산에 있는데 앞에 천안이 붙는 바람에 그래서 주요 정책 공약도 탕정 은봉 신도시 개발 재 지정 요구인데요 굳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아산의 금사라기 땅을 LH공사의 헐값으로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주는 항구다 인주면인데 인주가 장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둔포는 수도권 관문이다 이 시리즈가 있어요 공정 이렇게 뭐죠 책도 공정이 먼저다 그래서 다로 끝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엇은 무엇이다 네 조금 낡은 슬로건이 이 후보를 굉장히 노예하게 보이게 하고요 그가 지역 공약만 좀 잔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아산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태안반도로 가죠 XS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난주에는요 동대문의 원단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총평화요? 아니 종합시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의류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깃발리고 힘들다 라고 말하세요 거기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안 해도 되고 샘플만 툭툭툭툭 집어오면 되고 그냥 뭐 명함 주고 전화번호 써주고 얼마냐고 간단하고 좋아요 아 나는 옷으로 지금 전직을 2차 전직을 해야 되나 티셔츠 만들고 있고요 거기 근처에서 군것질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저 닭한마리 골목도 가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못 내니까 포장지와 라벨은 유면상 PD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산태안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그동안 쭉 민정당류 정당들에게 짠물이었는데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새누리당이 차지한 서산태안입니다 여기도 재대결되겠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54세 남자 태안군 안면읍생 낙선에 낙선을 거듭 같은 지역 네 번째 도전입니다 서산부춘초 서산중 서령고 연대 영문과 2002년 월드컵 음주 100 이미경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배가 고파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전 직업이 민예총 실무자 였기 때문입니다 손이상 선생도 그 직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190cm 100kg의 거한이었던 손이상 선생이 민예총에 다녀오더니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음 실제로 그 절반쯤 됩니다 그렇죠 슬로건이 늘 신선하고 좋은데 조한기 후보는 너무 신선해서 홍보에 마이너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14년 재보선에는 투표는 한기유 네 기억납니다 20대 총선에는 그려 조한기요 이것도 기억납니다 이번 총선에는 지역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컨셉의 한기줍쇼 이야 혹은 함께해요 한기해요 이쯤 되면 이름 나르시 시즘의 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지지만 귀엽습니다 한기가 도네요 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지난번 낙선 이후에 청와대 1부속 비서관과 의전비서관 일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홍보물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래도 되나 걱정입니다 중앙공약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받은 뒤에 보험료 할증이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촌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보험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오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자기 과실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청왕선 도입 공약이 있고요 서해에서 많이 이슈가 됩니다 국감 제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었죠 국립대에 대한 육성사업 강화 지원금 확충하고 국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이 여기서도 나오길래 뒤져보니 중앙당 정책위의 공약입니다 입법시키실 것이 있으시면 서산태안의 유권자 여러분들은 010-4923-2226으로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아 이분 성, 일, 종 포샵으로 너무 당겼습니다 동일 인물인지 도저히 선거 관련한 기사를 찾다가 이쯤 되면 아이돌이지 57세 남자 국회의원 충남 서산 출생이고요 이건 거의 뒤통수를 클립으로 집어넣은 듯한 수준으로 당겼는데요 정말 같은 동일인물이라고 몰랐다니까 어남초 해미중 서산고 고려대 경영학학사 동대학원 행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박사는 공학으로 땄더라고요 병역 육군 중2 만기 전가는 없고요 재산 214억 나머지는 너무 안 나갔습니다 너무 적어 보여서 건물이 12억 2800만원 예금이 25억 얼마 채권이 174억 쯤 됩니다 근데 채무는 없어요 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다른 의원 평균보다 높습니다 관리를 잘 한 걸까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현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의원입니다 환경공학 박사니까 어울리네요 네 이 환경회의가 뭐냐면 2019년 4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그 유명한 방기문 전 유행총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성일종 후보가 위원으로 있고요 독특하게도 과학기술 유닛이라고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이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히 75% 참석률이 있고요 국회 운영이 90.32% 예결이 92.59%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외로 100% 참석률이 있습니다 네 정무위원회의 90.57% 본회의 출석률은 89.68%입니다 대표 발의가 51개 중에 원안 가결된 법이 한 건 있는데요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안인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업에 관련한 건데 이상기후 때문에 뜨거워지면 어쩔 수 없이 박류를 하거든요 어류 물고기 양식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상기후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 박류를 하는 거예요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박류를 하는데 그동안 기미나 이런 양식에는 어류에는 재해대책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자 입식비라는 건 다시 기를 때 소도 다시 입식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건 좋은 법안입니다 잘한 건 잘한 일이죠 기업인 출신 후보 그룹 중에 한 명인데요 엠바이오컨스라는 환경관리업체 즉 폐기물이나 슬러지 처리 등을 하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기업정보를 보면 연 매출 225억인데 재산도 이 정도 되거든요 싹 가져간 건가 채무도 하나 없고 많이 안 가져갔다고 봐야죠 잘 알다시피 2016년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고 성환종 국회의원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서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 그리고 형님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당시 현역 국회의원던 김재식 후보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성의원은 39.05%의 표를 얻어서 37.29%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1.8% 차이였습니다 이번엔 2차 매치죠 대표 공약으로 보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한기 후보는 완전 반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 서산의료원을 맡기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자면 중환자실 원격진료 그리고 서산의료원 중환자실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프라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을 하는 의료 관련한 공공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성일종 후보가 이 서울대병원 의사 5명을 서산의료원에 파견하는 이 공공의료 지원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서산의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사람이다 라고 현수막을 걸어서 논란이 일자 작은 글씨로 공공의료 지원사업이라고 현수막에 덧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표현을 이렇게 작게 하면 작은 걸로 글씨가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하지만 10월 현재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체험 공고를 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지방병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큰 좌천으로 여기이곤 하잖아요 서울대병원도 일종의 영리 병원이죠 지역민들은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도 정당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절묘한 절충점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료원의 존재감이 확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상입니다 지역의료원 하니까 생각나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생환해서 당으로 돌아온다면 성일종 후보와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트에 있던 인물이잖아요 성한종 리스트에 정의당 후보 보시죠 신현웅 50세 남자 LG화학대산공장 노동자 태안생 태안고 졸업 명지전문대 지적과 졸업 정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입니다 서산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왔던 후보입니다 이력을 살펴보면 노동운동 외에도 지역의 기업들을 상대로 환경운동도 했던 기록이 종종 보입니다 98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의 선거기록은 지선에만 매번 도전했습니다 2006년 2010년 2014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일 때 서산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당직자네 당직자야 그렇죠 2018년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총선은 이번이 첫 도전입니다 현재 지역공약만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조만간에 구체적인 공약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멘트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후원의 사무소 1층이 양꼬치집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XSFM만큼 양꼬치를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칭따오도 많이 드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보 선거운동 때 입냄새에 주의하시고요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시사 퀴즈 난이도 중 답을 알면 하 8.7항쟁 EU 체제에서 논산 논산금산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는 단 한 번도 민정당료 정당 후보를 당선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0대 때는 디펜딩 챔피언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피닉스 현역이 2인재였기 때문입니다 16대 민주당 2인재 17대 자민현 2인재 18대 무소속 2인재 19대 선진당 2인재 그리고 당적 변경 그 2인재의 고리를 끊고 눈물을 거두지 못하게 한 디펜딩 챔피언이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51세 남자 논산 연무 흡생 4년 전과 같은 농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입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출생하기도 하네요 진짜 아기 울음 소리 나는 연무 서울 당국초 한강중 장훈고 서울대 공문과 졸업 직후 내일신문 기자 시사전월 정치팀장을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어쩌다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또한 안희정 전 지사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19대 20대 이인재와 두 번 싸워 승리를 나눠 가집니다 초선이었던 이번 회기기록 본회의 출석률 94.19% 상임위 법사위 87.84% 전개특위 100% 대표 발휘법안 법안 60개 중 가결된 법안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를 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법률 원안 대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상으로 자문을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당이 보기에도 좀 과감하게 왼쪽으로 나간 것 같아서 통과하지 못한 법들이 많이 보입니다 꼴이 안 들어가도 좋으니 계속 슈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된다면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특이하게 고액 후원이 많은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87년에 87년에 있는 전과는 생략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이름은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국가보안법 위반 그렇죠 하긴 소개해 주는 게 나은 기록이네요 이 전과는 훈장 같기도 하죠 여당 후보였고요 통합당의 지금 미리 스포이트되나 2인제 있었네 예비후보 중에 예비후보에 있었어요 이제 사라졌죠 얼마나 아름답게 물러났는지 무소속 출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쏙 사라졌어요 이제 평당원으로 공부를 거뒀어요 이제 평당원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박우석 경제학과 동국대 경제학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정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00만원입니다 왕창 2001년 봄에 왕창 내년에 월드컵이라며 들이부었어요 Y2K가 잘 지나갔다며 평가전 하고 있을 때였죠 한참 아 버그없어 이러면서 들이부었어요 경력은 의외로 흔들림 없이 미래통합당 맨입니다 새누리 한나라 자유한국당에서 당활동을 꾸준히 했고요 재경 충청 향후의 수석 부회장 무서운 자리네요 충청 향후에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수석 부회장 회장 다 있나봐요 경선에서 무려 2인재 후보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내가 피닉스를 잡았어 아마 상대방 후보 잡는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울 거예요 그렇죠 20대 총선 출마형 자서전이 있는데 황산벌 아리아 책 제목은 황산벌 아리아예요 이거 운전하면서 이번에 책 났었다면서요 책 이름이 뭐예요 황산벌 아리아 그러면 계속 팀에 비해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산벌까지는 7시간 미국으로 하면 황산벌 알렉스 하잖아요 황산벌 시리 아이고 뭐 나오셨겠네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황산벌 황산벌 오케이 구글 그만할게요 고양이 논산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담았다라고 출판사 우리들 에서 이렇게 평가를 평 그거 뭐죠 서평 서평 서평을 남겨놨고요 주식회사 DM CEO라고 하는데요 회사 정보가 잘 안 찾아집니다 아마도 유축헌데 지방공사 토질 설계 계측관리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길거리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곧 좋게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지만 곧 좋게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문장이 비문인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안 지키면 벌금이거나 아니면 차에 깔려 죽고 죽고 다칠 수도 있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걸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언젠간 파란불이 들어올 거라는 희망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 파란불 빨리 안 되라는 짜증으로 기다리죠 그렇죠 우리지어 박우석 국회의원 예비후부가 궁금하시죠 이러면서 궁금해서 클릭을 했더니 스마트폰에서 박우석을 검색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옛날에 책 있었잖아요 64페이지로 가시오 게임 루 무한 루프 그리고 블로그에 자영업자 희망 프로젝트 박우석의 논삼 밥상 코너가 있습니다 반월소바 맛있답니다 그리고 논삼 밥상 화지 해장국도 맛있답니다 괜히 가보고 싶네요 원래 요새 맛집 소개해주는 홍보 많이 해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룡시에 이케아가 들어올려나 봐요 계룡시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군무원들이 많아서 젊은 부부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케아 조기 입점을 통해서 인구 증감이 그때 고용 창출인데 거기다 공룡 창출이라고 해놔가지고 혹시 공룡을 창출하나 그대로 공룡 창출 정도가 좀 독특했고요 알고 보니 이케아가 아니라 주라식 파크가 공룡을 창출했다 매장에 트리케라토스 공룡 공룡 강경 강경 젓갈로 유명한 강경 근대 역사 문화 관광도시 4차 산원 유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논산부터 부역까지 유람선 운행 공약이 있습니다 식민지의 흔적은 결국 공출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건데요 강경부터 군산 익산까지 이어지죠 그 몇 년간 유행입니다 근대 투어리즘 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식민지의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아있는데 결국 그저 그런 관광지로 남곤 하죠 혹은 출사지 혹은 짬뽕 먹으러 가는 것 정도가 남는데요 이 근대 문화재인지 식민지 문화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념할 만한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게 요즘 한참 진행형입니다 전국에 실제로 적산가옥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다시 알아보자 라는 얘기들을 몇 년 사이에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걱정이 되는 지점은 그거죠 지자체가 성급히 건드렸다가 이상한 모습이 나올까 봐 제가 어렸을 때 적산가옥에 살았었거든요 그 동네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춥거든요 사는 동네는 그게 이제 바닥난방이 안 되잖아요 어떤 세대들한테는 저게 뭐가 특별한 거야 싶은데 요즘 세대들한테는 되게 신기하지 않냐 싶은 거죠 맞아요 민생당 후보 보시죠 한민희 54세 남자 한민기획이라는 기업의 대표라고 하는데 현재 한민기획의 대표는 김평안으로 나오거든요 선거에 맞춰 퇴임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취임했을 겁니다 전자일 것 같죠 2년 전 지선에 계룡시 나선거국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했는데 당시 재산은 8300만원 병역은 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직업에는 한민기획이 없고 기획편집 디자이너라고 적어냈어요 미래생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한민기획은 답이 있어? 네 2016년에 설립된 소기업으로 현재 사원 5명의 매출의 9억이며 2018년 현재 재무상태에 따르면 영업의 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아이고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찾았는데 13,000원을 내려서 포기했습니다 비싸다 네 이거 비싸요 몇 번 끊어봤어요 학력은 잘 알기가 힘들었는데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보건의료복지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얼마 전에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지선 때는 4학년 재학 중인 부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부위위원장이었고 현재는 민생당의 논산기름금산지역위원장입니다 40대 50대 정치인들 가운데 청운의 꿈을 품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가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갈 줄 믿고 간 거예요 네 기획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대생이냐고 물으셨잖아요 저도 미대생이라고 화이트칼라인가 했는데 실제로는 체육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 입문 이전에는 계룡대 쇼핑타운에서 합기도 유도 용무도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바른미래당에 들어갔고 지난 지선에서는 여러분 애 쫄병 한민희 충성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의원 유세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뭐였죠? 그 그 내무반 네네 동작금 동작금 그렇죠 그때나 나왔으면 유효할 것 같은 캐치프레이지네요 매기병장 나오고 이게 그 계룡시 의원들 홍보물을 제가 우연찮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딴 단어 선택이 많이 나와요 별 수 없어요? 의와 애는 많이들 헷갈리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 쫄병이거든요 그 마이크 치면서 하는 그 말 아니야? 애 여러분 애 근데 군인이나 군인 권속들한테 합기도 가르쳤다는 거 아니야? 그건 멋있다 그래서 병역도 궁금했는데 그건 못 찾았고요 네 일단 공약은 아직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 지역활동 유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을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과로는 2009년에 재물손괴가 있는데요 징역 얘기하려고 했는데 4월 집유 1년이면 꽤 부신 겁니다 실형이면 꽤 때려 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터프한 기획자입니다 좋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당진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무소속이 있습니다 당진으로 갈 반? 무소속 무소속 이창원 62세 남자 직업은 세무사 상월 초 공주 중 공주고 강남대 세무학과 고대 경석 정가 없습니다 어? 이 사람 지금 찾았어요 내가? 네 제가 볼드로 이렇게 썼습니다 2인재가 불출마하는데 아 그래서 무소속이 없어야 되는데 툭 튀어나온 무소속 후보 아 미래통합당에 3명의 예비후보가 있어서 한 명이 승리하고 이인재가 불출마를 하길래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한 명이 3자가 네 논산개룡 금산에서 민주통합당의 박우석 후보를 단수 공천하자 2인재 이창원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전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재 후보는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발표를 했고요 이창원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뭔데요 통합당 공관위에서 무소속 출마 후 복당을 불허해달라는 당헌당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양당이 일단은 민주당이 먼저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하면 복당 불허하겠다는 얘기를 중앙당에서 먼저 흘렸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남 듣잖아요 상대방 후보 빨간색 파란색 지나가면서 야 우리 당은 장난 아니야 그렇죠 무소속은 안 들어보내준대 그러자 이 다홍색 후보들이 귀가 번쩍 띄인 거예요 진짜? 네 눈에 당 짱이다 그래서 중앙당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공천을 받은 통합당의 후보들이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무소속 출마하면 복당 못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민주 뭔 소리야 전국 통합당 무소속의 희망 홍준표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근데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선언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동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출마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두문 물줄인가요? 네 왜냐하면 복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4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야 락스타네요 네 이 4개 소장이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하얀색 파란색 민트색 빨간색 하얀색은 우리 공화당? 아니 무소속 아 거의 마이클 조던급인데요 그렇죠 색상별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죠 06년 무소속 논산시장 낙선 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낙선 2018년 바른미래당 논산시장 낙선했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 시절에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비판만 써놨습니다 쭉 내리면 공약 같은 게 있는데요 최저임금제 폐지 주 52시간제 폐지 탈원전정책 폐지 청년수당 폐지 일단 당선되자마자 폐지할 게 많습니다 아 이거 중앙당 공약이에요 거의 복당하면 되겠네 받아줘요 좀 아니 중앙당보다 센데 이 정도면 입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폐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폐법안 노인험법안 개정안이 아니라 혹은 개정안이라고 봤더니 이 법을 없앤다 김성무 마라대사 같네 이 법은 이미 죽어있다 이런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어리둥절할 만한 이케아 조기 유치 공약도 있습니다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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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웨덴이군요 덴마크는 어리둥절하죠 아무래도 당진으로 가겠습니다 제철수와 산업단지의 다양한 지역성분 때문인지 충청계정당과 거대 양당이 쉬지 않고 주고받는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국민의당과 3자대결이 있었던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의원이 재선 출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 기구 57세 남자 지난번에 썼던 것 좀 베껴 쓰겠습니다 자동차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기구 혹은 발표정 오임 게시판에 쓰는 글인 지속녀 자꾸만 약속 어기구 이런 글이 나오다가 본인 블로그 트위터 페북 관련 기사 다 잘 나오더군요 군은 수방사 30경비 하사 전역 상록초 송학중 북일고 순천향대 총학생회장 오스트리아 빈국립대 경제학 학사 석사박사 고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노무현 정부 내내 노사정의에 있었고 한모총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경제를 배운 엘리트가 흔히 갔을 것 같은 길을 간 인물입니다 지난 총선 때 충남에서 송전탑이 가장 많은 당진에 더 이상의 송전탑을 못 짓게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송전탑은 더 늘지 않았고 현재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변혁의원 스탭 본회의 97.42% 산자위 93.28% 출석률 60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수정가결된 한 건은 자원비리 이후 재무상태가 하이퍼 악화된 석유공사가 함부로 자신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끼어들어 심의를 하도록 한 석유봉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황이 나빠진 공기업들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너무 많은 걸 매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많이 있었는데 여당발로 그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바깥 의원들 중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관련한 입법을 가장 많이 낸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주로 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야 가리지 않고 수도권 의원들이 호응을 많이 안해주었기 때문 이었을 것입니다 산자위의 원구성이 수도권 바깥과 비례대표로 많이 채워진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산자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산은 3억 4천 집이 2억 8천 예금이 9천 빚이 1억 9천만원 입니다 식구들이 걱정입니다 통합당 후보는 누구죠? 미래통합당 김동완 필명 와니와니 필명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블로그에 와니와니 신화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61세 남자 정당인 충남 당진 출생입니다 우강초 합덕중 재물포고 성균관대 행학사 행정학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석 인디아나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드디어 행박 병역은 육군대위 전역이고요 정가는 없습니다 최연소 고시 출신이래요 행시로는 22살에 와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하고 간 건가? 공부머리 있다는 얘기죠 합격과 최연소 금산군수 당시에 관선이긴 하지만 36살에 금산군수를 했습니다 주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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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였습니다 19대 의원을 지낸 김동완 19대는 국회의원이었다가 20대 때는 밀린 거죠 어기구 의원한테 패해서 이번에 리턴 매치 당진시의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형 4차 또 나왔어요 새로운 동력과 비전 이런 의지인데요 현 당진시장에게 삽교 국민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현 당진시장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삽교 국민 관광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농민들의 뜻을 왜 뭉갰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당선되면 동상을 세울 것 같습니다 삽교 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미군 철수 서명을 왜 했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했지만 어기구 의원이 어기구 의원이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니까 미안하게 됐다 빠른 사과 쿨하네 미안하게 됐다 라고 하면 자주 국방이란 표현을 썼길래 그게 그거 아니냐 자 멘탈 하나 드러나죠 이 정당은 자주 국방을 싫어하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스캔을 떠서 파일로 올렸습니다 복사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안 읽어주랍니다 끝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중당 김진숙 45세 여자 정당인 서울생 독산초 대립여중 동일여고 한신대 철학가 졸업 전 당진 어울림 여성의 회장이었고요 현재 당진 대기오염 엄마감시단 상임 대표입니다 정가 없습니다 현재 여성 공약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전 내각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임원 500대 기업 임원에서 남녀동수제 그리고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입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였죠 그럼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총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공약만 발표되어 있고 차차 다른 공약도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유권자분들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씨가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공장도 많고 서해에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주면 지역 이슈일 겁니다 제가 자꾸 민중당 깐다 깐다 하시는데 깔 수밖에 없습니다 여적지 들었던 민중당 후보 중에 가장 멀쩡한 공약들 그렇습니다 심지어 1절만 했는데도 샵1 여성공약이었으니까 이후의 공약들이 차차 블로그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넘버2 넘버3 오염엄마감시단 상임 대표 자유공화당 후보입니다 자유공화당 전병창 64세 남자 우강면 성원리 출생 추강초 합덕중 합덕농고 현 합덕 제철구조 졸업하고 공주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단국대 행정학학사 행정학석사 한소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따서 현재 직업은 행정사입니다 이 정도면 행정이라고 타투해도 되겠다 되게 크게 파이팅 전병창 행정사 사무소라는 업체명이 2020년 1월 9일에야 처음 등장하는 걸 보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행정이 이렇게 빡센 일이에요 파이팅 사실 알고 보면 저 이정격특이 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정사들이 막 배우고 있고 기무라 안바하고 있고 서로 그 전까지는 여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한 것 같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한국 갈등관리학회 법인이사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갈등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때의 그때의 당적은 친반국민대통합이었고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친반국민대통합 출신이 절공화당으로 들어가는군요 이것도 의미 있는 흐름이에요 친반에서 친박으로 글씨를 그때 잘못 읽었다 받침 하나를 거꾸로 썼을 뿐인데 그게 친박국민대통합인 줄 알았다 반근혜인 줄 알았다 당시 재산은 8억 4천만 원이고 병역은 하사전역입니다 잠시 친반국민대통합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 친반을 붙이고 나온 정당이 셋이었죠 4대 친반 중에 셋 반 안 들어간 정당 또 하나 자주 혼동도 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인 중도일보조차도 전병창 후보의 당시 당적을 친반 평화통일당이라고 잘못 쓰기도 했어요 화가 나는 일이죠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료일보는 틀리지 않았고 사실은 전병창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당적을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인 줄 알고 이 언론사는 왜 당적을 잘못 썼어 하고 찾아보면 맞네 잠깐 옮겼었네 싶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당은 외부계파의 합류와 탈당을 거듭 겪으면서 당명을 2절에 개정합니다 현재는 통일민주당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당도 이 당이 썼던 이름입니다 당명이 바뀔 때마다 당의 같이 이념 또한 갈팡질팡 했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까요 전병창 후보는 알 수 없는 시기에 김문수 전 지사의 자유통일당으로 당적을 옮겨 예비후보를 얻었고 합당으로 인해 자유공화당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수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서 공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4년 전에는 당진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송전탑 관련한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화합의 정치를 역설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한국갈등권리학교의 법인에서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당관은 이게 좀 색이 안 맞는 기조죠 화합보다는 투쟁 이제 투쟁의 공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소속 구보입니다 정용선 55세 남자 세한대 초빈교소를 직업에 적었지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더 맞겠지요 당진생, 면천초, 면천중, 대전대신고, 경찰대 3기, 순천향대 행석, 한성대 행박 대전, 충남 경기에서 경찰청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경찰청장만 3번을 지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행정권 이력이 있습니다 재작년 지선에 자유한국당에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려다가 컷오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당 사연 아 좋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진행했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이란 걸 했었더라고요 공개 오디션 여기서 김동완 후보에 이겼지만 경선 후보로는 컷오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지역위원장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에서 김동완 후보를 이겼어요 따라서 지금 컷오프된 게 지역위원장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후보에서는 컷오프가 된 거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왜 컷오프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천안함 연평도 폭역 유성기업 사건 반값 등록금 희망버스 등의 사안에서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경찰에서 달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인트라네스고 그 당시의 보스군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정보경찰로 구성된 S4 서울폴리스 오피니언 리더 와 댓글러를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러주는군요 이게 실제 댓글 전단팀의 이름이었어요 네 이런 팀이 경찰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경찰청 정보심미관으로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입니다 아 이거 컷오프 사유가 되네요 네 공천 면접 직전이었던 2월 18일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정용선 후보는 이에 반발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컷오프 그리고 무수석 출마를 선언한 거지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멘탈은 그렇다더라고요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는 게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렇게 근데 이제 정용선 후보의 반발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연관된 댓글은 사실관계를 박히는 댓글이었다 아 저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른 그런 범죄의 사실이 증명된 댓글과는 다르다 그러나 통합당의 김동완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환영한다고 하길래 저도 대환영을 했습니다 비록 원고를 쓰고 있었지만 단일화를 하는구나 대환영했지만 무수석 후보로의 단일화도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나로도 돼요? 이에 대해서 김동완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공약을 찾다가 찾아낸 정보입니다 공약만 빨리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우리가 그러게요 했을걸? 자 홍성 예산입니다 합구되기 전에는 이완구의 홍성, 홍문표의 예산입니다 보수당과 지역정당에 텃밭인 홍성 예산 지역구의 여당은 18대 19대를 아예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더블스코어에 근접하게 깨졌었습니다 여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59세 남자 예산생 그런데 이번 민주당은 무려 경선을 했어요 신예원초 예산 중 천안고 텍사스대 정부정치학과 학사 정치경제학과 석박 공군병장 만기 직업은 공부노동자 같아요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교육인척자원부에서 전문위원 일을 좀 했었고요 자문력 정도의 소프트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수주를 맡으면서 정치권과 가까워진 케이스입니다 나쁘게는 폴리패서라고도 하죠 주량이 소주 한 잔이라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냥 안 드시는 게 낫겠다고 강권합니다 충남도당 여성위원장 최선경 예비후보가 있었지만 최후보 캠프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건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하자 중앙당이 확인한 후 자격 박탈,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최예비후보가 수용한다는 인터뷰를 했더군요 에디터가 한숨을 돌립니다 걱정돼서 찾아봤어요 내가 선관위에 걸렸는데 그래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중앙정치에 대한 견해 후보의 견해예요 국회의원은 3선 이상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초선이나 신인 후보들이 나올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재선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규제를 풀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개헌까지 갈 일인지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쌀값 10만원 올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데 농축임수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치인이 쌀에 매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홍문표 72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중남 홍성 출생입니다 홍동초 광흥중 한영국 건국대 농화학과 한양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병역은 육군 이병 소집해제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찾으려고 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병 소집해제면 왜 그럴까요? 방위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희 세대는 모르는 소위 육방위라는 걸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가로는 특수공무집행당의 벌금 300만원이 2003년에 있습니다 많이 방해하셨네 이게 한나라당 당시에 당직자가 끌려갈 때 안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해요 재산 10억 4,781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건물이 한 4억 9천만원 그리고 예금이 5억 2,900만원 정도인데 채무가 약 3천만원 있습니다 소담하네요 네 제 17, 19, 20대 국회의원이니까 띄엄띄엄 띄엄게 한 번씩 낙선을 하준 거죠 지금 현재 4선 도전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바른정당 최고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복당파 후보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행안위의 76.31% 농예수위의 54.11% 그런데 또 누구를 보면 농어민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2.58% 하긴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를 왜 나가요? 이해합니다 대표 발의로는 법안이 총 38개인데요 2016년에 발의한 법입니다 계류 중이긴 하지만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나락꽃에 대한 권류란 이게 뭐야? 대한민국의 나락꽃은 무궁화로 함 몰랐나 우리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가 봐요 그래요 뭐 아주 나쁘게는 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은 나락꽃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락꽃의 보급, 활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나락꽃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하는데 파시즘이잖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디터 이거 우리 익명의 네티즌한테 들었던 일본 헌법하고 비슷한 억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이 왜 굳이 국화를 애호해야 돼? 제가 보기엔 이 법안 몇 년 안에 애호화, 강구 등을 한글로 하는 법안이 그렇다면 통과 안 되는 게 다행이군요 올라오는데 500원을 달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좋아해야 한다로 법률을 고치고 사랑, 그 다음에는 조화를 사랑으로 바꾸고 강구를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 함 뭐 이렇게 얘기하죠 1967년 신민당 대표의원이었던 유진호 박사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유진호? 네 우와 역사 속의 이름 네, 그렇죠 아 후보가 지금 72세죠 그 많은 청취자들이 막 검색하고 신민당은 무엇이냐 유진호 박사는 누구이냐 신민당은 기억하는 것도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당적을 신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겨서 비박계로는 분류가 됩니다 신민당 시절부터 정치에 몸 담았으니 평생 정치인인 거죠 2012년 10월에 피강기간인 연구보고서를 벗겨서 정책자로 집을 발간한 일이 있고요 사돈, 즉 며느리의 오빠를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논란이 있습니다 보좌관 채용 후에 1년 가까이 국회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원래 사돈이 되게 어려운 관계입니다 사돈한테 왜 출근을 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회사도 못 나갈 만큼 어려운 사이죠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안 사돈 어르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언니 시어머니한테 최근까지 의원실 내에 그의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당시에 확인됐었는데요 이래저래 해명은 하지만 좀 구차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공약은 여기저기 복선 전철 설치고요 여기저기라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나 홍문평하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빅재미를 줬네? 의외로 근래 대표 발의하고 있는 것은 균특법이자 내포혁신도시법입니다 국가유행발전특별법 이거 미는 의원들 많죠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사업인데요 충남, 대전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 여기에 김태훈, 박범계, 박병석, 성일종, 신용현, 어기구, 윤일구, 이명수, 이은건, 정용기, 조승래, 홍문표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모아보면 충청권 의원들이 내포신도시를 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살아남은 후보들 모두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을 테지요 균특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강원도에서도 보이는 하여튼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밀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지역구 근처에 있는 신도시나 산단 이런 걸 끼워넣은 법안들이 다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남이면 나주, 세종이면 세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충남의 국회의원 지역구대를 모두 돌았습니다 재보궐선거 확인하시죠 이번 충남의 지자체장 선거는 가장 큰 천안시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구본영 전 시장 14년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그를 천안시 체육회 상인부회장에 임명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일에 연관성이 인정되어 800만 원이나 때려 맞아 직을 상실합니다 여당 공천 끝났습니다 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당 공천은 이제 물건도 갖다 이런 건가요? 여당 공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화경제연구원으로 입사합니다 도시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차관리를 대행해주는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여러 개를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오랫동안 안 빼는 차를 추적하고 결제 오류를 점검해주는 수준의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자체가 하겠다는 건데 이걸 공설로 바꾸면 얘기가 좀 커질 거예요 공영 유료 주차장들 뿐만 아니라 주택과 월주차 같은 공영 소요들도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길거리 주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시가 오래된 동네가 많아서 이런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 시내 야간퍼스 신설 다문화가정 SOS 긴급지원팀 신설 정도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가가 너무 술은 끊었는지 모르겠네요 정가 보시죠 본의 아니게 마지막에 강조해드리게 되네요 2002년 대한민국이 4강에 들었죠 8월 9일날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그래서 그때 면허를 못 쓰잖아요 근데 석 달 뒤에 바로 11월에 또 벌금 100만원 와 음주 걸렸어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음주운전 이거는 이제 7월 실석이라서 겨누식녀 만난다 이러면서 벌금 100만원 칠칠치 못하게 걸렸죠 본인이 겨루예요? 그리고 17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피성고권이 박탈되는데 사면이 최근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범위형을 만났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상도은 70세 실순 축하합니다 남자 국회의원 영기군 전의면 현 세종시입니다 출생이고요 와 재선 국회의원인데 하향 지원했어요? 네 전의면은 통닭이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전의통닭 많이 유명해요 소정초 천안중 대전고 육군사관학교 학사 28기니까 군역도 육군 나왔겠죠 육군보병포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석 미국 노스웨스트 나사렛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천안의 나사렛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쪽 많이 하는 그래서 의외로 후보들이 나사렛대학교를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따오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2003년에 150만원 받았습니다 음주 아니면 뺑소니 아니면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2012년에 한 번 또 걸렸었고요 250만원이면 네 250만원 이 양반도 최근에 3년 됐나 보네요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험의입니다 그리고 전가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18대 총선을 앞두고 2008년 서울대 공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 13명이 모금한 천만원을 쓱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상시의 문제 불구속 기소돼서요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받았는데 의원직은 유지된 거 보니까 100만원 이하니까요 6세를 낳았지만 대체로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1989년 충남 아산군수 보령시장 서산시장 등 관선시장 생활을 했었고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천안 의뢰서 했고요 2008년 통합민주당 탈당 후에 자유선진당을 입당하고 제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14년에 지선방송 처음 할 때 충남 충북 방송할 때가 기억나요 그때는 충격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당적이 있을 수가 있냐 지금은 놀라지도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진검다리용 당적 변경 후보입니다 이 관선에서 시장 등의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2004년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바꿨겠네요 황혼기가 확 바뀌죠 왜냐하면 관선 군수시장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늙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자신이 뽑은 보령 머드축제 문화축제로 재미를 봐서인지 중심공약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시청사 인근 체육용지에 가칭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요 가족을 경험하는 건가요? 정말 테마파크 놀이공원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를 시민세금 부담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성을 해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월미도의 악몽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세금 부담은 없겠지만 입장료하고 자유용권 부담은 있겠죠 빅5하고 그리고 성남에 한국 자벌드의 경우 20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90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가 있었으니 우리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이렇게 해놨어요 위의 수치는 향후 재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리라고 보험상품 광고처럼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크게 변동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490명 일자리에 창출하고 2040원 소득 유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 자벌드 당자니아 하트 데크 키자니아랑 영어마을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경영된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파주회는 지금 아주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영어마을로 말할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그런 드라마 촬영지로만 활용되고 있죠 공식 블로그에 천안과 경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했더니 아직 글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할 말 없음 끝 네 무소석 후보가 두 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소석 안성훈 2017년에 안선원에서 안성훈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개명해서 자료찾기가 어려운데 미스터트롯의 안성훈씨는 누군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그분이 이 후보는 아닙니다 이 후보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 미스터트롯 공천을 받게 생겼는데 시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무소석 안성훈 후보는 59세 남자 정치인 충남 공주 출생 신품초 배양초 전학을 갔나 봐요 홍성중 신림중 이때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중앙대 부속고 졸업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2학년 중태 현 카이스트 ICU 옛날에는 ICU였나 봐요 경영전문대학은 석사 과정을 자퇴했지만 현재 카이스트 총동문회 이사입니다 그리고 대한통일연구소 대표라는 과거 이력도 있습니다 의문의 정가 7범 지금 현재까지 최강자가 났습니다 95년 폭처 벌금 100 04년 공무집행 방해 야간 공동상해 벌금 400 밤에 다굴 컵하네요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 2009년 폭행 모욕 재물송계 벌금 200 이거 되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데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아요? 되게 때리고 욕을 하며 기물을 부수 열받아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 2011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모욕 업무방해 무고 징역 1년 모욕을 많이 하시네요 일단은 경찰을 때린 것 같고요 무고도 있어요 2013년 장사 등에 대한 법률 그건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한 겁니다 징역 1년? 네 징역 1년이에요 이거는 와 상해 모욕 업무방해 무고로 징역 1년이면 상당히 많이 상해하고 상당히 많이 모욕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방해를 한 건데 그렇죠 2013년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벌금 100 장사하면 장례 장례 관련해서 법률 위반이 있었나 봐요 뭘 한 거죠? 너무 장례 절차를 크게 했을까 아니면은 남의 무덤 판나? 매장을 이렇게 아무데나 같이 했나? 옛날 재산 이력 중에서 공동무집 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헤쳤나 보자 공고 제대로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장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그냥 파헤쳤다길래 무슨 시신 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건 네크로멘서에 대한 법률 위반이고요 네크로멘서 법 위반 2015년에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벌금 1200 아니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모욕한 거야? 공무집행 방해가 분명히 말리는 경찰을 어떻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눈물 나도록 욕하고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숨도 많이 마시고 충청구역 센 거 뭐 있어요 깨이기도 많이 하고 충청구역? 경찰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뭐 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푹 찔러요 거의 뭐 앞길을 내 앞에서 비켜라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인지 노동운동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천안의 슈퍼히어로인지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있을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슈퍼히어로밖에 안 남았거든요 슈퍼히어로에게 가혹하네요 슈퍼히어로 중에서도 가장 윤리적인 마가 낮은 캐릭터네요 파란만장한 너무나 파란만장하여 파악하기도 힘든 정치 이력 98년 국민의회 자민년 공동선대위 정책실장이었지만 무소속으로 구의원 선거에서 낙선 아니 좀 전까지 당이 두 개였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 2004년 노무현 후보 행정수도 이전 특위 부위원장이었지만 무소속으로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뭐 좀 알겠습니다 그 이후 새누리당 특보단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에도 이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주당에 입당했는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지만 2017년 4월 20일에 탈당 이걸 명함에 적어놨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2018년 또 무소속으로 천안 시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무소속으로 도전합니다 와 결국 선거가 오면 무소속이 됐네요 저번 대선에선 제가 친구는 많지만 무대 위에서는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전과 기록 때문에 공천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천 안 주면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전과가 늘어 그렇죠 공천이 또 안 돼 그래서 전과가 늘었을 수도 있죠 공천을 주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아니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위가 난 경찰을 뭐 어떻게 한 건가 싶었는데 당직자를 그랬을 수도 있지 공약은 카이스트 특화 캠퍼스 유치와 부설 영재고등학교 건립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전옥균 50세 남자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도장 천안역사문화연구회 기획실장입니다 성신초 성안중 천안중앙고를 거쳐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제외한 출마 이력은 한 건으로 지난번 지선에서 지난번 지선에서 천안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처음 보는 정의당 탈당사연 독특하다 충청권에서 신선한 탈당사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정의당은 여기에 후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는 전옥균 후보가 정의당 충남도당의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지역시민사회와 시민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아 단과 상관없이 단일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토론회에서 전도안도 민주시민이다 주옥순이 반정부적 반민주적 반국가적이지만 반인권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고 발언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군요 네 전자의 전도한 발언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후자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했겠죠 네 이에 충남도당 지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시장 후보를 공천한다면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해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 재보선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96조 2항 위반으로 공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약은 목천 영웅소각장 건강피해 역학조사 천안시 노동이사제 도입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성인 1명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영주차장 건설 시장실을 1층으로 내려 주민과의 소통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서운 공약이죠 시장실 1층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재보선까지 보셨습니다 충남 시간이었고요 시장실을 1층으로 내렸으면 내린 김에 주차장 관리를 하면 좋겠네요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외부의 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하고는 분리된 방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죠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거는 두 글자로 격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런틴은 아닙니다 주나일 시간이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 내일 맞아요? 내일 아니죠 이거 날짜 헷갈린다 이건 내일 맞죠 이건 월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화요일인가요? 세종에 업로드가 되고 아 오케이 내일 화요일 이 시간에 대전광역시 편으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명균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H, H H, H, H 아멘